배준호 시작할까요?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Here라고? Here라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Her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그게 뭔 소리일까요?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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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를 red라고 부른다 Red라고 뭐? Red? 그녀를 둘다 Red Okay, wendy의 친구들이 그녀를 red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Okay, 뭐라고요? When did friends call her red? Okay, 그러면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죠? What?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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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dy의 친구도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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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Hey, 어디 갔을 려줄게? FRIEND를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뭐죠? 맞긴 뭐가 맞아요? 아니요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S를 지워야 되는 이유가 뭔데? 이유를 얘기해봐 여기는 여러 명인데 여기는 갑자기 한 명이 돼요? 아니요 여기는 갑자기 한 명이 됩니까? 아니요 뭐? 그 왜? 간식화 있음 네네 동작 내내 저기 연기 탈 달 양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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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있어 캔 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슛 뭐뭐 할 것이다 그 중에 뭐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다 여기 안 보여 누가 그들이 뭐한다 부른다 데이 콜 하다 진짜 뭐라고 묻겠어요 왓두 왠디 프렌즈 콜즈 왠디의 친구들이 부른다는데 왠디즈 프렌즈 콜즈 아니요 왜 콜즈 하면 안되고 왜 콜 해야되는데 음 어 폴은 폴은 부른다니까 낼 수가 없어요 말도 안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 어 으 으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죠 왠디의 친구들이 부른다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죠 니가 썼던 위크는 일주일이야 오케이 라이터 고추 러브고추 오케이 다음 시험 다음 시험 내가 준비 안 해왔는데 다음 시간에 할거라고 야 어 니들 공부방 가기 전에 영어부터 못와? 올 시간이 안돼? 이러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다음에 니들 아예 중등부 수업 시간으로 바꿀까 내가 할 수 통문자가 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 얘는 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지금 눈으로 보기에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음 아 하달 응 그 중에서 뭐야 그러면 두야 더드야 디드야 두요 왜 그렇지 왜 하다시 두지 음 음 음 음 음 음 만약 이렇게 바꿔볼까 음 그럼 밑에 뭐가 바뀌어? 친구 친구 네 그럼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응 만약에 그 친구가 여자라면 응 그러면 이렇게 놔두면 돼? 어 이렇게 놔두면 돼? 어 이렇게 놔두면 돼? 응? 모르.. 모르겠어 응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이래야 되지? 응 지금 지금 뭐로 바꿔야 된단 얘기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로 지금 뭐야? 더워져 왜 더워져지 갑자기 어? 몇 번을 설명했습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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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그러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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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어? 원래 문장이 뭐야 웬디의 친구들이 부른다지 어? 웬디의 친구들 그러면 영어로 하면 웬디즈 프렌즈고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 데이인데 그럼 여기에 콜즈 있으면 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데? 음.. what? 아니 묻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이 표현이 웬디즈 프렌즈 콜스 하면 되냐 안되냐 이 얘기야 지금. 왜 안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왜 이래야 되는데? 부르는 행동을 누가 아는데 얘가 아잖아 얘가. 어? 그럼 이게 히야? 시야? 이시야? 그럼 뭔데? 데이. 그러면 데이 그들은 간다라는 표현 해볼까 그러면? 그가 간다는 희고 그들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데? 데이 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왜 안되는데? 히시 이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네. 처음 들어봐요? 그럼 웬디의 친구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What do wendy friends call here? 여기에 S가 없는데 도대체 더즈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너 혹시 여기에 있는 여기에 더즈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여기에 어 여기 S 붙어있네 어 더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어? 이게 그러면 프렌드 속에 더즈가 들어가 있는 거냐 이거? 아니요. 어? 두나 더즈나 디드는 무슨 시 속에 들어가는 녀석이야? 하다. 이게 뭐 친구 하다야 이게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여러 명이라서 붙인 S잖아. 더즈가 숨어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What do wendy friends call her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wendy friends call... what do wendy friends call her? 라고 물어봤더니? wendy friends call a call Pap partial 혜리 일찍 올 수 있는 요일은 언제야? 어? 매일매일 가고 있어요 요새? 몇 시에 가는데? 온방에 학교 마침 몇 시야? 그럼 그때 좀 와 어? 그 사이에 이 시간에 오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봐봐 지금 와있는 애들 이 시간대 내일 두 시 반쯤 올 수 있어? 어? 오늘 못했잖아 내일 두 시 두 시 반 안 돼? 시간이 안 돼? 시간 돼? 오늘 못했는 거 내일 해야지 자꾸 미루면 안 돼 너희 수업은 요즘 바쁘신 모양인데 내가 조만간 일곱 시 반으로 바꾸는 일로 해야 되겠네 소희도 너 통문장 준비 아직 안 됐어? 스피킹 보냈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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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이 그녀를 그렇게 했을까요? 됐습니까? 이태희는 뭐 대신 왔어? 그.. 왠지 프랜크? 허연은 누구.. 뭐 대신 왔어? 레드 어 레드? 레드 그럼 대신 뭐 대신 왔어? 아.. 그.. 허연은 뭐 대신 왔어? 뭐 대신 왔긴 대신 레드 예 알겠어? 웬디의 친구는 왜 도대체 웬디를 레드라고 부르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이 문장이 답 어떻게 돼 있었냐? 이거 이렇게 돼있죠? 이거 전부 다 암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이거는 응? 암만 길어봤자 안 한 문장으로 봅시다 우리 헤이 스피킹 보냈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왜..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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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데 이거 뭐 하신가요? Why do when these friends call when they're red? Why do when these friends call when they're red? Okay, so now we have to do the next time. You've got to prepare for a while, so you don't have time to prepare for a while. I thought you were able to do a computer at home, but you didn't do a computer at home? I didn't do a computer at home. Did you forget your password? Yes. What did you forget your password? You're going to take classes now, and you're going to use the other one. You're going to have to talk to you soon? Hello. I'm like, go now. I'm going to read your first two days and then, do you speak again? Yes. I can't understand... I can't understand...